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가 짧은 대학입니다. 그렇지만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화, 정보화, 그리고 특성화 쪽에 지중해서 열심히 들어오는 대학입니다. 그래서 특성화 분야는 영화, 영상, 디자인, 디지털 콘텐츠, IT 이쪽으로 집중력으로 육성해서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한국에서도 알려진 대학으로 저희 스스로 듣고 있습니다.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사업을 좀 더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학교 측의 계획과 또 그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우리 미조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가 되어서 정말 참 멋지게 앞으로 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실행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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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